예 안녕하세요 님들 오늘의 할 게임은 자폐증 체험 게임이라고 해야되나? 예 한번 해보도록 하죠 뭐 일단 보자 방제요? 뭐 튀어나온다거나 뭐 그런거 아니겠지? 잠시만요 뭐 튀어나오는거 아니죠 이거 공포게임이에요? 아니 쫄은건 아니고 예? 쫄은건 아닌데 얘네들 막 갑자기 뭐 튀어나온다거나 가까이 가면 뭐 나 주탱이 때린다거나 그런거 아니죠? 예 쫄은건 아니에요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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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hh credential tables 주거 얻을 âr insert 이럴수가 이럴수가.. 시끄러워 나 혼자 그네 탈거야 이게 지금 제가 자폐증 환자 시점으로 보고 있는거예요 자폐증 환자의 시점으로 보고 있는건데 이렇대요 뭐.. 가까이 가면 또 또 엄청 떠들이겠죠? 아 시끄러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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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아아아아 닥쳐 닥쳐 디그 치읒 닥쳐 닥쳐 뭐 이런 게임이네요 예 어.. 엣츠 마인메 엣츠 마인메 뭐 이렇게 가다가 뭐 그렇다고 하네요 유 스피 미 미 라인 여기서 뭐 그러면은 끝난건가요 이제? 끝났네요 예 그러면은 녹화를 종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